우리 하나는 눈 오는 거 제일 좋아해요. 눈이 와가지고 추워도 한번 올라와 봤어요. 우리 로또는 병원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소병 보는데 또 피가 나오네. 로또야 왜 그래. 애들이 추운가봐 소병보고 그냥 빨리 내려가자고 가자. 춥다. 일단 조금 보시고 제가 여기서 들어오고 가니까 조금 보시고 계속 그러는 게 눈을 잘 못 뜨는지 이런 건 잘 보시고 그거 아니면 되시겠어. 좀 보시고 좀 보시고 지금 이따가 오늘 날씨도 춥고 하니까 잘 보세요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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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묻었어? 쇳다리 언니 집에 간다 언니 집에 간다 무토야 무토야 무토 언니 간다 잔뇨감이 있어서 자꾸 오실놈 입에 입에 봐 엄마 봐 어디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기 안아 빨리 안아 뭘 저렇게 써 잔뇨감이 있는거야 눈 많이 왔다 네네는 몸을 사려 얼른와 네네 빨리와 여기와 얼른와 빨리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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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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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